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부검 일정이 결정됐다.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고 박보람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이 오는 15일 오전 중 진행된다. 박보람은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경 남양주시에 있는 지인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박보람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오후 11시 17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박보람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혼자 화장실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에서 박보람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지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던 박보람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보람의 사망과 관련 특이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했다. 박보람은 2010년 엠넷 슈퍼스타케이트에 참가해 얼굴을 알렸다. 데뷔 후 연애할레 슈퍼바디 미안해요 등을 발매하며 솔로 가수로 입지를 다졌다. 박보람은 2010년 엠넷 슈퍼스타케이트에 참가해 얼굴을 알렸다.